오늘 내 시선을 바꾼 힘, 감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떨 때 보면 내가 너무도 이기적인 게 느껴져가지고 나 스스로도 염치가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만 지긋지긋하게 따라붙는 나를 지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보자고요 하나님 제게 이것만 허락해 주십시오 제게 이것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만 제게 주시면 제가 완전히 충성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마구마구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또다시 생겨요 하나님 이번엔 이것만 있으면 제가 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꾸만 자꾸만 내 욕심이 늘어나고 자꾸만 자꾸만 내가 필요한 것만 늘어나는 것 그런 거 저는 종종 체험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만 이번만 하나님 이번에는 마지막이에요 이것만 들어주시면 그러다 보면 저 스스로가 내가 하는 호언장담을 안 믿게 되죠 그러면 그냥 주세요 하든가 어쩌든가 그냥 말을 잘 안 하게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기적인 게 남에게 기도 제목을 듣습니다 남에게 기도 제목을 듣는데 참 긴급하고 절실하고 막 안타깝고 하나님 다른 건 다 젖혀두고 이거 하나만 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 절로 드는 그런 절실한 기도 제목이에요 내 마음이 들을 때는 너무나도 안타까워져요 아니면 또 이런 기도 제목도 있죠 혹은 공적인 기도 제목 교회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아니면 좀 거창하게 세계와 인류 차원에서 정말 중요하고 절실하고 소중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들을 바라볼 때는 그거 보고 놓고 생각할 때는 내가 그게 정말 중요하지 다른 것보다 그게 정말 중요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 그때는 절실해져요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생각하고 있을 때는 절실해져요 근데 정작 이런 참 안타까운 주변의 사정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공적인 기도 제목보다 정작 내 기도가 더 절절해지고 내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내가 오래 불을 짓게 되고 그런 건 그 강도도 아주 열렬해지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은 따로 있어요 뭐죠? 바로 내 기도 제목이에요 내 아주 사소한 기도 제목이에요 나를 정말 요만큼 아프게 하고 아쉽게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에요 남은 죽을 병 걸려서 죽어간다는데 남은 정말 엄청난 고난 중에 있다는데 하나님 내 팀은 빼주세요 하나님 나를 요만큼 괴롭게 하는 이 괴로움 덜어져야 하는 기도 제목이 내 안에서 더 절절하고 더 뜨겁게 터져나와요 어떨 때는 그게 너무나도 철저하고 빈틈없어서 물론 이런 것들 당연하다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그게 너무 철저하고 빈틈없어서 가끔은 남의 뜨거운 남의 정말 절절한 기도 제목고 내가 더 기도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그게 너무나도 철저하고 빈틈없는 것 같아서 정말 정남이가 스스로에게 정남이가 떨어질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다들 공감 못하신 얼굴로 보시는데 방금 기도했을 때 어느 기도 제목에서 가장 뜨겁게 기도하셨는지 저 다 봤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얼핏 얼핏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나보다 내 이웃을 더 돌아볼 줄 알고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줄 알고 이런 말은 계속 들려오는데 내 마음은 끝끝내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내가 이러는 거 저러는 거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결국에는 순전히 내가 이렇게 저렇게 기쁘기 위해서인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춘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이 한 얘기예요 자기 민족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 속에서 끊겨지고 지옥 가도 좋다는 얘기예요 이 말 같은 건 너무 그냥 딴 세상 얘기처럼 들려요 모세가 한 기도 하나님 이사회 백성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저를 생명체계에서 지어주세요 꼭 용서해 달라는 거죠 자기 구원 문제를 걸고서라도 이런 기도도 그냥 딴 세상 얘기예요 너무 아예 딴 세상 얘기예요 물론 그렇게 어마어마한 믿음을 다 가질 수는 없는 얘기겠지만 그쪽을 향해서 이만큼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딱 두 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그랬죠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건데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건데 아무래도 그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내 이웃들에게 나가는 것보다는 자꾸만 자꾸만 나를 향해서 나만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도 좋고 내가 너무나도 좋고 사랑스러운 그런 이기심들이 너무나도 강한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오늘은 바로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나를 따라 보는 나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이기심 그런 것들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품고 하는 그런 것들 내 신앙이 조금이라도 성숙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던 길에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그 입구에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병 환자들은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멀리서 소리 질러요 멀리서 성경의 본문에 보면 아주 큰 소리로 소리를 높여 부르지렸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이르세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나병 이상한 반점이 생겼다거나 의심이 가게 되면 제사장들에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것이 나병이다 문눅병이다 판단이 되면 쫓아내요 쫓아내서 마을을 쫓아내요 그런데 그 병이 만약에 나은 것 같다 내가 나음을 입었다 하면 다시 제사장에게 보여요 제사장에게 보여서 제사장이 이 나병이 나았다 판단이 들면 다시 마을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은 너 나았으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 아직 안 고쳐진 상태예요 아직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떼어주실 테처럼 퇴 뱉어서 이렇게 해주신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고쳐주셨으면서 무슨 처치를 하신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내 지금 병이 있는 상태 그대로 아직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의 말을 믿고 순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 말을 잘 순정을 해요 잘 순정해서 제사장에게 여전히 병든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요 뭐 예전 엘리야 말을 들은 나와만 장고처럼 화를 벌컥 낸다거나 아니면 의심을 한다거나 이런 기색 없이 그냥 가요 그리고 가는 도중에 그렇게 순정하여 가는 도중에 나음을 입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몸을 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단 한 사람 그것도 그들 중에 다른 유대인이 아니라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 예수님께서 이방인이라 부르신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발밑에 엎드려서 감사해요 그런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이방인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종종 하시던 말씀이에요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모짜랑만 잡으면 나을 것 같아서 잡았을 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바디메오가 예수님 막 부르시면서 눈뜨게 해달라고 할 때도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눈뜨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한 사람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 한 사람은 이미 나은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문등병 고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혈류증 걸린 여인의 병을 고쳐주실 때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실 때 했던 그 말씀 그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인데 이미 나병에서 구원 받은 사람인데 고쳐진 사람인데 새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육체의 질병을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영혼의 문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나병에서 고침 받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 순간에 어 내가 이제 나를 믿었으니 나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영혼이 구원 받았다 네 육체가 아니라 영혼마저 구원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 아홉 명은 어떻게 된 거죠? 나머지 아홉 명은 육체의 구원만 받았을 뿐 나병에서 고침만 받았을 뿐 그 사람의 진짜 문제 그 사람의 진짜 영혼 구원의 문제 그 사람이 지금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멸망을 향해서 지옥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진짜 문제는 진짜 구원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자 이걸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아 그래 예수님께 배운 방독하면 안 되지 예수님께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응답해서 은혜를 받고 감사를 표하지 않으면 배운 방독하면 예수님께서 안 구원해 주시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께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음부터 안 도와주시지 배운 방독하면 안 돼 의리를 안 지키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해 주지 않으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참 제가 볼 때 제한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다른 아홉 명은 돌아오지 않고 한 명만 돌아왔을 때 다른 아홉 명에 대해서는 구원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그 한 명에 대해서만 네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이 믿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 받았다 하신 거는 이 아홉 명 괘씸해서 예한을 안 구원해 주시고 이 한 사람만 구원해 주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그 돌아옴이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구원 받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 개입하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가장 현실성 없는 예화를 들어보죠 가장 현실성 없게 여기 앞에 있는 시원이가 한 천만 장자예요 한 백억쯤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시원이가 그래서 백억쯤 있어서 저를 좋아해요 근데 저를 좋아해요 더 현실성 없나요? 저를 좋아해서 일주일에 백만 원씩 저한테 용돈을 줘요 그럼 제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엄청 좋겠죠 엄청 좋아요 시원이가 저한테 일주일에 백만 원씩 용돈을 줘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시원이한테 정말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자 그럼 이건 뭐죠? 이거는 시원이한테 비위 맞추는 거예요 시원이한테 알량방구 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원이 호의를 이용해서 최대한 그 사람이 호의를 이끌어내서 내가 계속 계속 백만 원씩 받으려고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주 비슷한 상황이에요 시원이가 역시 천만 장자예요 백억쯤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백만 원씩 저한테 줘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데 딱 하나 달라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래서 시원이에게 감사해요 시원이한테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시원이한테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이건 뭐죠? 제가 시원이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제가 시원이 호의를 최대한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시원이를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시원이에 대한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저의 관심이 이 사람이 나에게 주는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신에게로 약간이라도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나에게 백만 원 주는 게 좋아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좋아서 이 사람에게 잘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고마워서, 감사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잘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새로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표하는 그 감사의 표현이 내가 이 사람에게 돌려주는 그런 담내로 돌려주는 그런 표현들이 이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뻐서 나에게 계속 계속 백만 원 주기를 바래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자체로 좋겠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표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 안에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 무슨 그냥 기적의 자판기예요 능력의 자판기예요 하나님 저 이만큼 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받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럼 이거 받았으니까 이것만 나에게 좋아요 이것만 나에게 좋으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없으면 다음에 하나님 이번엔 이만큼 주세요 하나님 이번엔 이만큼 주세요 하나님 이번엔 이만큼 주세요 점점 내 관심이 여기에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얻어낼 거에만 있으니까 점점 그것들 늘어날 뿐이에요 하나님은 내 주인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믿어주세요 끊임없이 조르는 끊임없이 하나님 빨리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빨리 기적 주세요 하나님 분명 200원 넣었는데 기도 2번 넣었는데 왜 안 나와요 하고 두들기는 그런 자판기에 불과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순간 받은 거 좋아요 거기에 사실 아직도 내 마음 거기에 많이 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감사하는 순간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시작돼요 하나님을 내가 좋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주시기를 기대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시면 좋겠어서 내가 정말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감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좋겠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이 일어나면 좋겠어서 내가 하나님께 좀 더 충성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가게 돼요 그게 바로 감사가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럼 그 감사는 어떻게 생기느냐 어디서 생기느냐 어 그래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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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뇌인다고 생기는 거 아니에요 감사는 어디서 생기느냐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이것이 내 공로가 아님을 인정하는 데서 생겨요 자 열 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한 명 왔어요 근데 그 한 명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는 이거랑 누가 병고침을 받은 이 일이랑 비싼 어떤 사례를 알고 있어요 누군가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가 방법을 이렇게 강구하다가 어떤 한 명 정말 뛰어난 의사를 만나서 그 의사한테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정말 어려운 중에 있었는데 고난 중에 있었는데 정말 뛰어난 의사가 와서 나를 고쳐줬어 이렇게 얘기하네요 내가 정말 어려운 중에 있었어 죽을 병에 걸렸어 그래서 내가 온갖 방법을 강구하다가 결국 그 의사를 찾아냈지 그래서 그 의사가 나를 고쳐줬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와중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 숟가락 얹어요 야 그 의사 내가 소개시켜줬잖아 내가 가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 살린 거나 마찬가지야 자기가 한 숟가락 얹어요 그래 그래 네가 날 살렸지 자기들끼리 네 공론이 내 공론이 하고 있어요 그 사람 고쳐준 사람 누구에요? 의사에요 그 멋진 의사에요 그 사람이 고쳐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소개시켜준 작은 역할 거기에 나간 작은 역할 그것밖에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마음속엔 어때요 벌써? 벌써 그것들이 내 공론인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소개시켜줬으니까 네가 나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찾아갔으니까 내가 나은 거예요 저는 이 나머지 아홉 사람이 나머지 아홉 사람이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있는 동안 영광을 돌리고 있는 동안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지수장에게 갔겠죠 나은 받았다고 인정을 받았겠죠 그리고 각기 집으로 가서 나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아 내가 예수라는 그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찾아갔지 아 그 사람이 이쪽으로 간다길래 바로 어깨서서 멀리서서 불을 지졌어 불을 지져갖고 날 고쳐달라고 얘기했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보래 아 고쳐주지도 않고 가보라는 거야 어? 그렇게 말이 돼? 근데 나는 일단 순종했어 나는 순종하고 제사장에 갔어 내가 그렇게 순종했더니 어 내가 싹 낫더라고 내가 정말 싹 낫더라고 야 너희도 봐 너희도 만약에 나중에 병에 걸리면 예수라는 선지자 찾아가서 어? 크게 불을 지고 순종해 그럼 나 이렇게 무용담처럼 얘기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와중에 그 사람이 생각하는 와중에 그 사람의 부를 지짐 그 사람이 예수께 부를 지진 거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에 순종했던 거 그 부분은 한껏 부각됐을 것 같아요 한껏 무용담처럼 부각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고침받았어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너무나도 감사히 고침받았지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내가 낳았어 내가 고침을 받았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 그래 너 예수님이라는 선지자한테 고침받았어?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이방인은 이 사마리아인은 할 말이 있을지 몰라도 이 나머지 아홉 사람은 어? 몰라? 그냥 나 고쳐줬어 아주 잘 고치는 사람이야 아주 잘 고치는 선지자야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한 명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었어요 아무런 근거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고쳐줄 예수님 유대인 선지자한테 그들 생각에 유대인 선지자한테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나갈 염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더욱더 예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 아홉 사람 그들 생각엔 이만큼이라도 구원받을 근거가 있는 사람들 그들 생각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주셔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끼쳐주셔야 되는 그 아홉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반대에 익숙했던 그 아홉 사람은 별로 감사하지 않았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예수님께 찾아갔던 그 순간 예수님께 부르지셨던 그 순간 예수님께 순정했던 그 순간을 내 마음에 벌써 공로 삼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지실 때도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강구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강구해서 응답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을 가득 채우는 걸 경험하면서도 이것이 내 힘이거니 이것이 내 능력이거니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것마저 내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은 그 간증이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표현하는 간증이 아니라 어떤 간증? 내 무용담 같은 간증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엄청나게 기도했단 말이야 내가 정말 부르지셨단 말이야 내가 부르지셨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방점은 어디서 지켜요? 그 간증의 방점은 내가 40일 동안 엄청나게 마치 예수님처럼 땀방울로 피방울로 변하기까지 열심히 기도했던 거기에 방점을 지킬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강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값없는 능력을 받고 이러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치 부르지셨던 것 기도했던 것 그것이 마치 내 공로이냐 내 것이냐 생각해서 감사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께 강구하는 것 그 강구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는 역할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신 그 능력들 그 전부 우리 값없이 받은 거라는 거 명심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모두 내 능력이 아님을 내 것이 아님을 내 공로가 아님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강구할 때 종종 그 강구의 목적들만 강구의 결과물들만 기도응답의 결과물들만 내 마음을 너무 가득 채울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감사가 없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시선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 주신 거에 감사할 때 우리의 시선이 내가 받을 거 내 기도응답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좋아져요 사랑스러워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어서 내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감사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체험하는 모든 능력 내가 사는 모든 삶 그것들 내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나와요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작년 10월에 결혼하면서 이제 부모님과 따로 살게 됐어요 물론 그전에도 기숙사 살고 자취하고 그랬지만 부모님과 떨어져서 아예 이렇게 살게 된 거 이제 결혼했으니까 따로 살게 됐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정말 적적해 하셨어요 아버지도 살짝 그러신 것 같아요 적적해 하시면서 한 올해 1월쯤에 이런 걸 제안하셨어요 자 우리 하루에 세 가지씩 감사할 것 정말 감사할 것을 나누자 카톡방을 만들어서 감사할 것을 나누자 했어요 그거는 이제 사역자 버전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했던 거 자 아들 엄마한테 오늘 있었던 일 세 가지 얘기해 이거의 사역자 버전인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채워하는지 궁금해서 소식 듣고 싶어서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아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좀 독립을 시켜주셔야지 안 그래도 자주 전화드리고 하는데 아 이제 좀 집착을 끊으셔야 될 때 아닌가 하는 불효의 마음이 약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카톡방에 네 일상적으로 세 가지 감사 감사 감사를 적었어요 어떤 날에는 감사 제목이 안 떠올라서 고민할 때 있었어요 막 고민하다가 범사의 감사 이렇게 적고 막 고민하다가 막 그냥 건강하게 해주시면 감사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적고 그렇게 세 가지 감사 제목을 생각하는 순간 내가 짜내고 짜내고 짜내도 감사 제목이 없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헛된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범사의 감사 아무 생각 없이 건강 주심의 감사 이것을 말할 때 아 정말 그것이 내 감사의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구나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매사에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하나가 감사가 아닌 게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냥 한 가지 뭐 꼭 세 가지 감사 따라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사는 것 내가 당연하게만 여겨봤던 당연하게만 누려왔던 그런 축복의 조건들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들을 삶 중에 조금이라도 잠깐이라도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것 어느 것 하나하나 감사가 아닌 게 없어요 어느 것 하나하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닌 거 없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소리가 안 나오게 만든 거 없어요 오늘 홍대세교회 이렇게 새벽부터 하나님께 강구하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대님들 되시길 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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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